진짜 앵콜 원하신 거 맞죠? 우리 너무 고생하신 진행자분이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방금 다섯 곡 중에 안 불렀던 노래를 먼저 하나 시작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계절에도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노래 중에 에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의 노래인데 한 번씩 들어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일단 에어라는 노래부터 들려 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불러주세요 뒤에 이어서 좀 신나는 노래를 좀 들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진짜 한번 제대로 신나는 걸로 확 가도 될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막 점프점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들 이게 안구 건조증이라고 아까 승훈이 경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약간 핸드폰을 묶여 계신 것 같아요 저 핸드폰에 약간 네 약간은 탈출을 하셔서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뛰준비 되셨습니까? 좋아 그러면 저희 노래 중에 빠른 노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랄라라는 노래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저희가 뛰어 한번 같이 뛰어주셔야 돼요 알겠죠? 저희가 이렇게 한번 쭉 뛰고 갈라 그랬는데 어떻게 아직 좀 부족하시죠?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저희 더 들려 드려도 돼요? 안 된다고? 더 해야 된다고요? 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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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요? 그러면 두 곡 두 곡 오케이 해요 해 해요 해 해 해 해 두 곡? 갑시다 세 곡? 해요 해 해 열 곡 해야 돼 큰형이 큰형이 하자 오케이 저는 뭐 저는 우리 큰형이 말에 따라서 세 곡 더 들려 드려도 세 곡이요? 네 아 세 곡 하셨네 네 세 곡 할 게 있어요 지금 근데? 네 다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럼 두 곡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뭘 불러 드려야 되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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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달려볼까요 그러면? 네 여보세요 오케이 여보세요 empathy 캐릭터 civil